시간 매약사에 유유비아환하고 시간은 시장이죠 시장의 매약사 약사는 약방입니다 약국을 파는 데에 약을 파는 데에 유유비아환하고 오직 비아환 아이를 살찌게 하는 환약들은 많아요 요새 많지요 어린이들 좋다는 거 많잖아요 그것은 많고 미유장친자하니 어버이를 건장하게 해주시는 그런 환약은 적으니 없으니 하고 양반간고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고 아역병 친력병에 아이도 병이 들었고 부모님도 병이 들었을 적에 의아 불비의 친증이라 아이를 치료할 의자입니다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 부모님의 증세를 치료하는 것에 비할 수 없구나 즉 애는 챙기되 부모는 잘 못 챙긴다 그런 말이에요 할고 환시 친적육이니 할고 다리를 자랐던 것이 토리여 친적육 부모님의 곡이었어요 부모님의 뼈와 살이 다 닳도록 자식을 위해서 한 것이지요 그러니 권군 극복 쌍친명하라 권건대 그대여 극복 빨리 쌍친의 운명을 보존하도록 해라 부모님을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보존을 하라 부귀의 시간 매약사의 유유비아환하고 시간은 시장이죠 시장의 매약사 약사는 약방입니다 약국을 파는 데에 약을 파는 데에 유유비아환하고 오직 비아환 아이를 살찌게 하는 환약들은 많아요 요새 많지요? 어린이들 좋다는 거 많잖아요 그건 많고 미유장친자 하니 어버이를 건장하게 해주시는 그런 환약은 적으니 없으니 하고 양반간고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고 아역병 친역병에 아이도 병이 들었고 부모님도 병이 들었을 적에 의아 불비의 친증이라 아이를 치료할 의자입니다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 부모님의 증세를 치료하는 것에 비할 수 없구나 즉 애는 챙기되 부모는 잘 못 챙긴다 그런 말이에요 할고 환시 친적육이니 할고 다리를 자랐던 것이 토리여 친적육 부모님의 곡이었어요 부모님의 뼈와 살이 다 닳도록 자식을 위해서 한 것이지요 그러니 권군 극복 쌍친명하라 권건대 그대여 극복 빨리 쌍친의 운명을 보존하도록 해라 부모님을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보존을 하라 그대여 극복은